우선 감사 인사부터 드릴게요. 정리시 투자자 회원증을요. 1년 이상 유지를 해주시고 가입을 해주신 저희 멤버십 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시는 후원금 그 이상의 내용과 같이 진정성 부여를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차분히 겸손히 다양한 이야기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축하할 일도 있습니다. 제가 정리시 투자 카페에 게시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엔비디아 프로젝트 진행하신 분들 현재 수익률은 어떻게 되실까요? 라고 질문을 드렸어요. 지금 보시면 정말 많은 분들께서 10% 이상 수익을 보게 되십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멤버십 진정성과 같이 부여하셔서 함께 든든하게 진행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 정리시 투자 카페에 오셔가지고 다양한 혜택과 이야기 든든한 투자 진행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댓글 달아주신 분들 영상 아래 댓글로 한 번 더 많은 자랑해 주시면 많은 분들께서 도움되실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계좌 보고 가실게요. 계좌 좀 변동사항이 있었습니다. 중기 계좌에 있었던 한 6개 종목을 단기 계좌 단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계좌로 이동했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지금 진행 중인 NBDL 프로젝트와 최근에 매수한 BITX 계좌 이동했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그리고 TSLT 계좌를 병합하게 되면서 한 1,329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인베스팅 당권과 함께하는 인베스팅 프로 10% 할인 받으셔서 추가적인 혜택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0년 물체권금이 4.2% 원달러 확률 1,383원 WTI가 82달러입니다. 10년 물체권금이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것 같고요. 원달러 확률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상승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전체적인 흐름 보시죠. 나스닥이 한 번 더 상승세가 있었습니다. SM표 벽도 좋았어요. 자 엔비디아 반도체 식구들 한 번 더 긍정적인 모습이 있었고요. 특히나 인텔이 6% 이상 상승세가 있었습니다. 정말로 반도체 식구들 진짜 짱! 네 짱입니다. 공포탐육지수 보시면 53점으로 지금 나쁘지 않은 모습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리 상황도 보시더라도 9월에 금리 인하 확률이 73%로 추가적인 상승세가 있었습니다. 과연 금리 인하 진행이 될지 살펴볼게요. 시가총액 보시죠. 애플이 1등을 다시 탈환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애플은 애플 걱정은 정말 안 해도 된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엔비디아가 3등으로 유지를 해주고 있고 마소 2등을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내용들 S&P500과 나스닥이 또 최고치를 경신하게 되면서 기술주 위주의 혼풍이 불어올게 되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요. 25일 만에 시가총액 1위를 탈환하게 되었습니다. 엔비디아는 UBS에서 목표주가 상향을 하게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있었어요. 120달러에서 150달러까지 상승 가능성이 있다. 인텔이 상승세가 있었던 이유가 3나노 공정칩 재량 생산을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서 TSMC와 파운드리 경쟁을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지금 며칠째 상승하고 있나요? 1, 2, 3, 4, 5, 6, 7, 8, 9, 거의 9일째, 8일째, 9일째 연속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6월 25일 날 종가가 187달러였는데 7월 8일 기준으로 종가 252달러로 급격한 상승세가 있는데요. 조종을 줄 만한 명분이 생기든지 차익 매물이 나오라든지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꾸준한 상승으로 봤을 때 이게 공매도 추세에 대한 쇼스키즈가 나고 있는 가능성도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으면서 단기적인 조종도 동시에 열어두고 있습니다. 테슬라 소식 빠르게 보실게요. 네, 일론 머스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한국인 보유주식 테슬라가 1등으로 바뀌었다. 다 그래? 똑똑한 한국 사람들이다. 달툰부로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테슬라가 엔비디아를 대치고 한국에서 1등 외국 주식으로 등록을 했다. 한국인들은 테슬라를 좋아한다. 자, 외국인 투자자, 테슬라 투자들의 관심도가 지금 현재 높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즉, 대중들의 관심이 테슬라로 이목이 되고 있는 상황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공매도 추세 내용도 보시면 지금 테슬라 단기 포지션이 21년도 이후에 최고치 3.8% 이상 상승을 해주게 되었어요. 한 310억 달러 정도 단기 포지션이 있다. 그렇게 되면서 310억 달러 정도 테슬라 주식이 공매도가 되고 있다. 하지만 주가가 더욱더 상승세가 있다면 쇼스키즈 가능성과 일론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이러한 결정 후회하게 될 거다. 공매도 세욕들 좌, 전멸시키겠다라는 답글 통해서 좀 조심히 상황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론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테슬라가 반도체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또 테슬라 반도체가 생산이 될까?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셔야 되는 게 테슬라 배송을 봤을 때 세미트럭으로 배송을 하고 있다는 사실.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로봇 택시 발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시면 오전 11시 정도 발표 인터뷰 내용인데요. 캐시우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30년까지 8조원, 10조원 달러의 수익을 창출할 것이고 이 중 절반은 테슬라와 같은 플랫폼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캐시우드가 로봇 택시 발표한 한 달 전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테슬라 주가가 내년에 2배나 3배 정도 오를 것이다. 테슬라를 차량 측면으로 생각하는 건 큰 실수다라는 전문가 의견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단순 제조업이 아니라 저번에 말씀을 드렸죠. 인식도 변화. 지금 AI 소프트웨어적인 이미지로 전환이 되고 있고 더 나아가선 에너지 기보로서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테슬라를 바라보고 있는 관점이 테슬라 차량 측면에서 보는 게 아니라 AI 측면으로 AI 기업으로 보는 게 맞다라는 대부분의 시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발표될 FSD, 로봇 택시의 상황이 테슬라의 이미지를 굳히게 할 수 있는 중요한 핵심 자리가 될 수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로봇 택시 발표가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한 달 동안에 테슬라 차익매물 나올 수도 있고요. 중간에 조정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꾸준한 상승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건강한 눌림과 이러한 눌림 속에서 어떤 식으로 단기 회복력을, 탄력 회복성을 가지고 상승할 수 있을까가 우리가 테슬라를 지금 바라봐야 될 시점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서 조정을 받는 부분이 230달러가 될지 220이 될지 200달러가 될지가 이 지지라인이 정말 중요한 N자형 조정 구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차트 간단히 보실게요. 지금 테슬라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거리량까지 1억만주 이상 나오게 되면서 지금 최근 들어서 거리량이 이렇게 쭉 증가된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일반 개인들이 이 정도 거리량을 올린다기보다 좀 세력들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정배열의 상태여서 꾸준한 상승세 특히나 21선이 지금 201선 코앞에 다가온 상황으로서 201선이 201선까지도 골든크로스가 나오게 된다라면 한 번 더 긍정적인 모습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지금 보시면 꾸준한 상승은 없을 것이고 한 264달러, 260달러 정도의 매물대가 좀 있는 것 같고 이 부분에서 조금 공매도 세력들의 물량이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이 들면서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 과연 어디 지지 라인에서 조정을 줄 것인가. 자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이렇게 N자로 건강한 조정이 230달러가 될 것인지 아니면 220달러가 될 것인지 아니면 더 나가네요. 210달러가 될 것인가가 우리가 한 세 가지 시나리오로 바라볼 필요성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264, 260달러 돌파하게 되면 그 위로는 매물이 많이 없기에 긍정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시점이 바로 8월 8일 로봇택시에 발표가 될 확률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봉도 보셔야겠죠. 주봉이 지금 양봉 길게 나오게 되면서 장기 2평성들을 다 돌파해 주게 되었죠. 특히나 200주선 강력히 돌파해 주었다. 그 위로 양봉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 주봉도 264가 좀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조금 주춤해 주고 있는 모습이다. 다행스러운 건 일목금융표를 강력하게 돌파를 해주고 긍정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조정받는다 하면 양봉의 약한 중간선과 200주선에 지지받고 반등할 가능성으로 저는 현재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월봉도 보시면 7월 9일 7월 초입니다. 지금 양봉 길게 나오게 되면서 이 긴 저항 추세를 돌파해 준 긍정적인 모습이 나오게 되었어요. 하지만 7월까지 어떻게 분위기가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윗구리가 달면서 좀 빠질 수도 있을 테고 아니면 돌파를 하게 되면서 일목금융표 구름대를 이탈 돌파하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지금 8일 연속, 11일 연속 가까이 상승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한 조정은 좀 주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준 양봉의 한 중간선 정도 230달러 정도는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라인들 자 다시 보실게요. 일목금으로 봤을 때 260라인, 264라인을 돌파해야 긍정적인 모습 돌파하지 못하고 조정받는다라고 하면 한 230라인 정도 조정이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이 부분이 조금 포인트가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또 질문 주실 거예요. 자 그러면 7월달 어떻게 흘러갈 것 같은데? 라고 질문을 주시면 지금 1950년대부터 23년도까지의 7월 계절성 데이터 통계적인 관점에서 보시면 S&P500의 7월달 지수 수익률이 상반기에 1년 중 가장 강세를 보이는 기간 중 하나였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강세를 보여준다라고 하면 7월 16일, 7월 17일까지는 분위기 나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면 지금 며칠이죠? 지금 7월 9일이죠. 그러면 한 일주일 정도 한 8일 정도 강세는 추가적으로 있을 수 있다. 그 뒤로는 7월 하반부 정도에는 조정의 가능성도 열어둘 필요성 있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통계적인 관점으로만 바라봐 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자 테슬라 대량 거래 보시면 이번 주 분위기가 좋아요. 지금 대량 매수세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공매도 비율도 보시면 지금 2.8%, 62%로 지금 꺾이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공매도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 이게 주가가 떨어지려고 하면 상승하니 소스키지, 떨어지려고 하니 상승하니 그만큼 개인이나 세력들에 들어올려는 의지가 강력히 보여지고 있고 특히나 개인들의 관심도가 엄청나게 늘어난 상황입니다. 지금 주변에 한번 보실까요? 식당을 가든 직장생활하는 동료라든지 친구라든지 가족이라든지 테슬라 이야기가 빠지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거 미용실에서 헤어샵에서 테슬라 이야기가 나오면 어느 정도 인간 지표상 아 진짜 관심도가 높구나 그리고 술집에서 호프집에서 테슬라 이야기가 나오면 이거는 진짜 100% 같아요. 이런 실사례 있는 분들께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같아요. 성학기미 순매수 결제 보시면 7월 8일 날 1등이 브로드컴, 2등이 마이크로소프트, 3등이 애플로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4등이 아마존이네요. 아마존 같은 경우는 신고가 200달러 이상 돌파를 해주게 되었고 5등이 지금 TQQQ, 6등이 테슬라입니다. 그리고 7등이 테슬라 2배고요. 그만큼 지금 1등부터 10등까지 보시면 대부분의 기술주 강세가 정말 강하다. 그만큼 지금 전 세계적인 유동성이 기술주에 몰리고 있고 한국인 수학기미조차도 기술주의 유동성을 풀어놓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정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우리 외치고 마무리해볼까요? 경작은 경제적 자유로는 그날까지 이왕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왕입니다. 투자를 하신다면 많은 분들께서 아실만한 인베스팅.컴 프로픽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인베스팅 프로픽은 AI 데이터 기반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S&P500 지수 이기기, 빨간 박스를 보시면 AI 데이터 기반으로 S&P500 수익률을 이길 수 있는 종목을 AI가 선정해 주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AI 기반 데이터로 주도주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추천 종목, 엔비디아, SMCI, 테슬라 등 이번 연도 지수를 이끈 엔비디아 같은 경우 지수가 무너지려고 하면 다시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었던 주범이었고 실적까지 뒷받침해주게 되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프로픽이란 투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엄선된 최고 수익률의 투자 전략이고 검증된 프로 AI 모델을 기반한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는 기능입니다. 무수히 많은 정보가 쏟아지는 이 시점에서 투자자는 올바른 내용을 판단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 많은 공부와 경험이 필요합니다. 이 역할을 도와줄 수 있는 기능이 바로 프로픽이며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프로플러스 장점 중에 내가 보유한 관심 종목의 데이터를 한눈에 쏙 확인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빨간 박스 보시면 종합적인 공정가치, 상승 하락률, 목표 주가 등 알기 쉽게 AI 데이터 수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테슬라 공정가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투자자가 하나씩 정보를 찾아서 내용을 종합하는 것이 아닌 AI 기반 데이터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실적 발표 후 테슬라 상승, 하락 조건 내용과 공정가치, 재무 건전성 등 일반 투자자가 찾아보기 어려운 내용을 정리된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을 종합적인 데이터로 간단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점은 애널리스트 목표치와 12개의 투자 모델로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합니다. 투자 대가의 포트폴리오 파악 기능이 있습니다. 워렌 버핏의 포트폴리오 확인해 보겠습니다. 워렌 버핏이 보유한 종목에 대한 섹터와 개별 종목 비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개별 종목별 AI 데이터 기반한 공정가치, 주가의 상승 여력과 목표 주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PC 사용뿐만 아니라 인베스팅.com 어플로 통해서 프로에서 제공하는 속보 뉴스, 종목별 공정가치, 프로팁, 각종 데이터를 핸드폰으로도 간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현재 인베스팅 닷컴은 1년형 프로와 프로 플러스, 2년형 프로와 프로 플러스 28%, 40% 할인 중이며 태기이왕이 제공하는 프로 쿠폰 사용 시 2년형 프로인 경우 최대 50%까지 할인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유가 되시는 분들께서 객관적인 데이터가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결제를 하셔서 투자에 꼭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적 자유로운은 그날까지 이왕이었습니다.